새로운 타이틀이 생기셨어요 바로 워터밤 여신 이렇게 큰 관심과 지대한 사랑을 받으실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혹시 그 순간에? 일단 예상은 전혀 못했고요 저도 솔로로서는 서울에서 하는 첫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혼자 무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한 무대가 됐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고 활약을 할 때마다 주변인들에게 연락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기억에 남는 어떤 반응이라든지 아무래도 부모님의 반응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부모님이 무대를 보시고 일단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프로다웠다 아, 맞아요 굉장히 프로다웠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외면적으로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래도 악플도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또 하지만 반대로 사랑받는 모습도 너무 감사하면서 약간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장문의 카톡을 받아봤어요 그 무대 이후로 사실 이제 워터밤으로 또 이제 권은비 씨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분의 서사는 그 전부터 무려 데뷔 11년차 이신 프로 가수입니다 그쵸? 맞습니다 네 권은비의 역사를 한번 훑어 주신다면 일단 2014년에 그룹 예아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다가 많은 활동을 못하고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 아이즈원이라는 팀으로 데뷔를 하게 돼서 팀 활동을 한 2년 6개월 정도 하고 다시 또 회사로 들어갔다가 또 솔로로 이제 데뷔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어떤 선수의 그 생활을 보는 것 같으면 뭐 막 해외 어디 갔다가 어떤 팀에 입단했다가 되게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셨는데 뭔가 소외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이런 느낌이더라 약간 버티면 되더라 와 이거 진짜 명언인 것 같아요 버티고 버티다 보면 뭐 잘 되든 안 되든 언젠간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잡느냐 못 잡느냐는 이제 본인의 역량이겠지만 버티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오는구나 이런 마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아 너무 대단합니다